마태복음에 산상수혼이 있다고 하면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혼이 있습니다 산상수혼은 산에서 예수님 설교하신 말씀이고 평지수혼은 평지에서 설교한 말씀인데 산상수혼은 팔복이라고 일컬어지죠 오늘 성가대를 통해서 벌써 95%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평지수혼은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네 가지 복에 있는 사람 그리고 네 가지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누가복음 6장 20졸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래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라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난한 사람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났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지 내가 모자라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이다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겸손의 마음을 가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것도 아예 합발의 인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은 어느 정도 대강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추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평판 없는 인간이고 세상에 가장 못났다고 하는 그런 아주 존재의식 그것을 갖는 것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를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그 사람이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을 다 가지시고 하늘나라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추구합니다 또 두 번째는 21절에 나옵니다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 배부른 자가 복이 있죠 어떻게 쩔쩔 굶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유 나오는데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이 배부름을 얻는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이 배부름을 얻는 겁니다 늘 배부른 사람은 배부른 게 뭔지를 몰라요 배가 고파야 정말 며칠 쫄쫄 굶어가지고 눈이 뒤집혀야 이게 배부른 게 뭔지 그거를 아는 겁니다 이렇게 배불러 있는 사람은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늘 배부른 상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배가 고프다가 배불러야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고픈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배부름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며칠 굶은 사람은요 밥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것은 뭐 보이지를 않죠 제가 이 군에 가서 훈련소에 있을 때 이 배 고픈 게 뭔지 깨닫게 됐는데 중대 단위로 훈련을 하거든요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여름이라 물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수도까지 대리 가서 이렇게 했죠 수도 꼭지가 수십 개 있는 것 가운데 먹는 게 아니고요 스페아 깡통고 하나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거를 10분 내로 한 200명 가까운 군인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나이도 늦을 때 군에 가서 보면 아니고 또 저는 예숨이 있고 또 제가 점잖음을 추구하고 또 착한 거를 추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이 다 먹고 저는 나머지 먹겠다 그러다가 네 번 못 먹고 나니까요 눈이 완전히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뭐 줄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시려는 1년만 가지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막 줄도 안 서고 그 깡통에 다 가드니까요 선이 맞아서 가니까 이놈들 봐 이거 줄도 안 서고 말해 그러면서 막 그냥 워컷 발로 애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저도요 그거 마시려고 달려들다가 워컷 발로 맞았는데요 헬멧이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지 막 가가지고 기어이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딴 애들이 미리 먹어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눈이 막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뭐 기어이 막 밀치고 막 이렇게 제가 그러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원하면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긴 원하지만은요 사실은 좀 덜 원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며칠 굶은 것처럼 굶은 사람처럼 그런 상태로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은요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맛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밥맛이고 또 하나는 입맛입니다 이 밥맛은 밥을 만드는 사람이 만든 맛이고 이거는 객관적인 맛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입맛은 뭐냐 그거는 먹는 사람의 맛이에요 그게 먹는 사람이 만든 맛이고 이거는 주관적인 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는 데는 입맛이 있어야 되고 밥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밥맛은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만드는 것이고 입맛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갖는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기를 너무 사모하는 것처럼 눈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존경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존경하는 만큼 존경하지 않으면 은혜 안 돼요 또 겸손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하고 상관없어요 뭐 겸손한 은혜를 받죠 교만하면 말씀 위에 있으니까요 판단하고 꼬토리 잡고 그러거든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정말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주님의 뜻 안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구해서 배부른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1절 후반절에 말씀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나중에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맛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극심한 아픔과 처절한 슬픔과 너무 힘든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참 행복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맨 처음에는 통곡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회계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통쾌하게 웃는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웃음으로 시작하게 해서 울음으로 끝나게 합니다 쾌락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주 쓰디쓴 눈물의 패배를 당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처음에는 좋지 않은 걸 주는 것 같으나 결국은 좋은 걸 주여가지고 진정으로 웃게 하십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좋은 걸 주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웃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나쁜 걸 좋아가지고 울음이 쏙 빠지도록 만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웃게 됩니다 진짜 지금 우는 사람은 나중에 진짜 웃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백세 가까이 있을 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후손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는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족장이었고 부자였고 갓부였고 큰 지도자였고 그랬습니다마는 맘 한구석에는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괴롭고 슬픈 일이 있었는데 후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살아가요 피시고 웃었습니다 너무 기다리다가 이제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다고 해도 즐겁지 않아요 주려면 좀 빨리 싹 주시든지 애먹이다가 지금 와서 내년에 준다는데 그거 뭐 믿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참 그래서 피시고 웃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 한 줄 알았더니 천사가 알았어요 웃었느냐?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안 웃었는데요 웃었느냐?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는 뭐 안 겪고 웃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애 다 좋아가지고 아 그냥 얼마나 웃는지 하루 종일 웃는 겁니다 자다가도 웃고 밥 먹다가도 웃고 하여튼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웃고 이제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가지고 호적을 해야 되는데 종이 있다가 주인마님 아들 이름을 뭐라고 호적이 올릴까요? 그래도 그냥 웃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네 종이 가가지고 호적을 하는데 거기 그 직원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아 있다 모르겠다 웃음이라고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아들을 웃음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이 뭐냐? 히브리 말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뭐냐?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도 흘리고 그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웃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어떨 때는 울고 남부르기 울기도 하고 알게 울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 아주 아주 그냥 활짝 웃게 만드시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22, 23절이 나오죠 인자로 말리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죠 사람들이 나만이 다 도망가지요 욕을 하죠 이름을 악하다고 아주 불명예를 덮어씌우죠 그리고 버림받죠 여러분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인자로 말리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즉 믿음 때문에 이런 핍박을 환란을 받을 때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이 있느냐 23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그날에 기뻐하고 띠놀라 오참 또 띠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상 줄 때가 오는데 그때 보통상이 아니라 상이 큽니라 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나가지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은 큰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의 선조들이요 선지자들에게 이처럼 한 겁니다 선지자들 진짜 선지자에게는요 이렇게 핍박하죠 욕하죠 명예를 실주시키죠 다 도망가죠 배신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받은 접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선지자가 받는 그런 핍박을 받으니까 선지자의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조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란을 당하는 겁니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보다도 사람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환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환란을 당한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라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 것이다 나중에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고 있어도 이미 이긴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라 이미 승리한 승리를 체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초년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리고 이 핍박과 환란은 받는 사람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0년 가까이 한번 목회를 하고 보니까 요즘은요 핍박과 환란을 안 받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환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사람들이 사나워졌죠 잔인해졌죠 자기밖에 모르죠 틀린 말을 악을 쓰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사이에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세상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자꾸 핍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게 나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당해요 크고 작고 차이가 있고 타이밍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많은 환란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란이 올 때에 아 내가 안 당할 걸 당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올 게 왔구나 당할 걸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잘 당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안 당하는 분은요 그게 어떻게 신앙생을 했길래 환란도 못 당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을 했길래 핍박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에 핍박과 환란이 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핍박이 많죠 저는 어려서부터 핍박과 환란이 많았습니다 주로 누가 그렇게 핍박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핍박을 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참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대개 이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속을 썩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약조를 많이 잡수시고 약조만 잡수시면 또 호처를 이렇게 몽둥이 막대기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때렸는지 주로 저 삽작 문 옆에 있는 그 싸리비를 많이 때렸어요 꺾으라고 해가지고 그 마당을 주로 싸리비를 쓸었거든요 방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겨비가 있었어요 겨로 만든 피 그래서 이 싸리비가 안 보이면요 아버지가 겨비로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때렸죠 그것도 안 보이면 자로다조를 때리고 그것도 안 보이면 혁뒤로 막 이렇게 때리시고 혁뒤도 이렇게 안 보이면 파리채로 때리시고 제가 파리인가 하여튼 파리로 막 때리시고 어떤 분들은 연탄 집게로 막 때리시고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네가 이게 인류대학 가고 서울대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류대학 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가겠는데 여러분 저는요 그래도 목숨 걸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도 이 경상도 지역에서 신앙생활 여태까지 이렇게 해온 것은요 많은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핍박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이 크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접대를 받았으니까 너도 그러한 레벨이 하나님이 그런 레벨로 너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에게 당연히 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내가 잘못되어 당하는 고난 말고요 정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주님이 당한 그 고난과 성격이 같은 것이고 그 레벨이 주님의 고난의 레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참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뭐가 끝이냐? 영광이 끝이고 상급이 끝이고 즐거움이 끝이에요 그래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걸 꼭 믿으시고 잘 이기시기를 추구합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 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느냐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 진전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세상이 부유한 사람은요 다 부러워하는 것이고 포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 부유하다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것도 영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것이고 우리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게 부유한 자는 뭐냐면요 속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이고요 또 이거는 비보진적을 가득 차서 더 이상 진정으로 진정으로 필요한 곳이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부유한 사람이 복이 없고 화가 되는가 그 사람은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이미 다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양반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았는데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화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면은요 아무 생각이 산에 진미가 있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배가 부른 상태 음식의 욕이 목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요 그러면은요 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뭘 먹었느냐 세상 것으로 잔뜩 먹는 것은 마치 그냥 영양가 없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팝콘을 잔뜩 먹었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더울 때 영화 주로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영화 보기 어려우니까 팝콘을 사면 팝콘이 이만큼 한가만이 줘요 이거 다 먹으면 저녁 못 먹습니다 왜? 팝콘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팝콘으로 배가 부르면 그게 복이 아니라 홉니다 왜? 저녁을 못 먹으니까 저녁이 맛있는 거 이렇게 갈비를 찜을 해놨는데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좋은 음식을 못 먹고 팝콘으로 배를 불렀으므로 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한 사람들이 왜 화가 되느냐 세상의 것으로 부한 사람들이 다 부한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정말 우리를 위해 필요한 거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되는 것을요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꽉 차가지고 비본질적인 일은 꽉 찼습니다 영양가 없는 일은 꽉 찼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는 화가 되는 겁니다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배웠다고 하기 때문에 더 배우지를 알아요 모른다고 그래야 배워서 아는 것인데 내가 안다고 하고 배운다고 하니까 정말 알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길을 모르는 것이고 진정으로 복받는 지혜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다는 사람 배운 사람은 오히려 화가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도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다녀가지고 웬만하면 다 들어본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또 그 소리 한다 아우 빨리 끝나라 아우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래 다니게 화가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화가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산 거 여러분 착한 사람 조심해요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착한 게 속까지 착한가요? 겉으로 좀 얌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착하다고 자기 의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착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착한 게 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도 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권사되는 거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레벨에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배우는 건 끝이고 이제는 막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다니고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복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복이 없는가? 25절의 말씀 화했을 찐 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자 마찬가지죠 이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3절 세 번째 누가 또 화가 있느냐 25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화했을 찐 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는 사람은 화가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애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늘 웃어요 늘 웃기만 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없어서 결국은 구원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화가 되는 겁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 똥똥거리고 잘 살고 큰소리 치고 거들목거리고 통쾌하게 웃고 다니지만은 웃었던 그만큼 울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부유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웃었던 사람들은 죽은 후에 눈을 뜨면 지옥에서 뜨겁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커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가면 그 사람 이름이 이렇게 명예롭게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이 세상에는 분명히 이름이 있었겠지만은 성경에는 그 부자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와 그 유명한 사람을 몰라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의 한 일이 뭐냐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잔치 크게 하면은요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거덜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한지 그냥 매일매일 날마다 날마다 잔치하는데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왜? 영적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관심이 없었고 예수를 믿지 않았고 결국은 죄값으로 지옥에 갑니다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는 그 집 대문값에서 그지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정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웃었고 깔깔거리고 잔치하고 음악소리 나고 항상 호호 하하 깔깔걸걸 그렇게 웃었지만은 결국 지옥에서 그냥 괴로워하고 눈물로 세월을 지내는데 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요 그냥 여기 목 하나 한 방울 적소 불러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신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웃는 사람들은 결국은 애통할 것이기 때문에 화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누가 화 있는 사람인가 26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 화가 있는 사람인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인기가 있고 명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는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왜 화가 있느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 칭찬이 진정한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지나치게 하면은요 뭔가 계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뭘 받느냐 칭찬을 많이 받아요 진실한 선지자는 핍박을 많이 받아요 왜 진정한 선지자가 핍박을 받느냐 자기네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가 왜 칭찬을 듣느냐 저들이 원하는 말씀을 들려주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활동이 주로 언제 많이 나타냈냐고요 기원전 8세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기울여가서 아주 망하기 초일께 들어갔을 때 선지자 활동이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게 저들에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대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아요 왜 저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진짜 선지자가 뭘 설교하느냐 회계를 설교하는 겁니다 회계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계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뭘 전하느냐 축복과 평화를 전하는 겁니다 축복과 평화 여러분 축복과 평안이 듣기 좋아요 회계와 심판이 듣기 좋아요 당연히 축복과 평안이 듣기가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거짓 선지자면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초일께 들어갔는데 그때 저들이 살리는 말씀은 뭐냐면 축복과 평안이 아니라 회계입니다 회계 회계를 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정해야 저희들이 회계하고 들어와서 살 길이 생기는 건데 그냥 사탕 발림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평화만 원하고 축복만 말하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들이 달콤한 말만 듣고 선지자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칭찬하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거기에 사도바울이 벨리스 로마의 총독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복음을 뭐라고 전파하냐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만약에 제가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이렇게 전해줄 거예요 카카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선정을 해줘서 잘 잘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의 복을 받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진급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FM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정의, 절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게 복음이에요 벨리스 각하가 드렸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벨리스를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벨리스는 이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맘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호화롭게 살았죠 방탄하고 살았죠 탐욕대로, 정욕대로, 자기 맘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리스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대로 살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에게 긴급한 경고를 해줘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직원, 이런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을 들려줄 때 그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죄 때문에 죽은 사람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를 얘기해야 되고 심판을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이려는 정을 거기에다 덧입혀서 얘기해야 그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탕발림으로 좋은 말 듣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옥으로 갈 만한 사람은 회개하도록 그에게 따끔한 말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인데 그것만 듣다가 보면 결국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칭찬 인기를 도구로 알기를 추구합니다 오히려 쓴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의 영혼이 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판이나 인기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사람의 칭찬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사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가 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여겨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근합니다